그러네 22년의 마지막판이네요 22년의 마지막판 한번 이겨봅시다 탑 아펠리우스인데? 돌거북님께서 탑 아펠리우스를 가셨습니다 잠깐만요 리신서포시네? 아 새해 기념으로 특이한 친구를 근데 좋다 정글러가 맨날 갱 오는 느낌이다 리신서포시면 아 좋네요 아 좋네요 좋습니다 리신서포터 22년 마지막판을 함께하게 되었네 이런판에 싸우면 23년도 기운 안좋게 시작하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잘해보자 이건 뭐야 디읏 치읏 기응냥 디읏 치읏 냥냥 탑에 고양이가 한 마리 사네요 냥냥거리네 좋습니다 어 좋아요 정글러가 벌써부터 갱을 와준 느낌입니다 너무나 든든하고 우리가 팔이 짧기 때문에 2레벨은 밀릴 수 밖에 없어 갱 어? 연주콩? 다 잡아야지 개구! 라이스 살아! 이걸! 이걸! 이걸 살아! 으하하하 야아 이걸 살아나오다니 자네 정말 생존 전문가로구만 좋아 캐리 캐리한다는 뜻은 아니겠 그럴리는 없으니까 세네명인가 어 이쁜이름이네 가자 안되겠다 근데 좀 개념있는듯 왜냐면 처음 1레벨부터 Q를 안올리고 W 올리시고 나한테 저걸 주더라고 계속 실즈를 주더라고 그때 예사롭지 않은데? 제법 많이 해본 느낌인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야 쟤네가 빨랐네 물렁 하나 먹어놓고 가보자 이거 한번 해보자 멋잇게임 보자 개 말갈조까지 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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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스님께서 그만먹어 이 시키야 하시며 알겠어요 럭스님 제가 너무 과했습니다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어 너무 탐욕을 많이 부렸어 가자 약속 오우 뭐야 탑피지야? 아니 뭐야 2022 년이 뭔가 종 세상 2022 년에 막 어허 세상 종말 하는 것도 아니고 왜 픽들에게 종말픽이야 다 모르겠어요 꼬맹이 녀석 삐졌나? 안오는데? 그냥 밀자 이정도면 안오겠다는건데? 이정도면 삐져가지고 나가신거 아닌가? 으이그 23년에 첫날을 삐진상태로 시작하려고 하는가 세타이녀석 삐돌이녀석 개꿀 현룡이 지렸어 역시 우리야 빠싱 설엔 받아 냅니다 개그 초반부터 트타가 멘탈이 깨지면서 적팀도 올해할 판은 아니다 새해 마지막판을 이딴판으로 할 수 없지라는 생각에 설엔을 친거같습니다 새해 마지막판 이즈였구요 원딜 다시한번 가겠습니다 요정도는 원딜을 보여드린거라고 볼 수 없기때문에 원딜 다시한번 빠르게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야의 종소리가 곧있으면 우리 귓가에 2023년이란 것을 알려주는 제야의 종소리가 우리 귓가에 울려퍼질 것입니다 8 7 6 5 4 3 2 1 맘마미 손님 에드벌룬 6개 감사합니다 닝 2 3 3 3 2 5 5 1 넘넘 3 4 5 5 얘는 이걸로 한방에 딱 가능해 지금! 빠생! 아하 이거지 바로 이거지 어이피하고 한방 또 딜교 넣고 다시 변심 그냥 죽는게 낫겠지? 이게 와버렸네 풀을 쓰려고 하다가 어차피 따라잡힐거 같아가지고 신발을 갔네 다행이네 풀을 안쓰길 다행이네요 애매해가지고 도망갈수있을것 같은데? 했는데? 썼는데 잘했네 신발을 갖구나 로밍으로 엄청 오겠다는 마인드지? 오케이 근데 탑은 아까부터 원딜이 왜이렇게 많이 나와요? 글쎄요 신년하고 관련이 있나? 저기 미쳐날띠고 있습니다 최고 한 명 찍어야죠 일단 그렇지 됐어 맥이고 빠세 개군 좋아 내가 딱 3레벨 찍자마자 W맥여가지고 우리 탈리아님이 살아남으신게 아닐까? 생존의 이유가 나의 W에 있었으면 좋겠다 아 큰일났다 바로스님이 3대 쓰신데? 그런데 또 살인다고 하시니까 미래가 어둡진 않다 살일줄 아는 유저인거 같애 뭐야 강타 써도 피해보가 안되네 2023년부터 패치됐습니다 11분 전에는 됐는데 까비 좋습니다 오늘도 또 한 명의 순수한 사람을 또 한 명의 순수한 사람에게 사회의 쓴맛을 보여줬습니다 바누스씨 안되요 오케이 꼬린 가라 빠징 아아 다행이야 바누스님 님은 이제부터 인간이 아니라 라면살이라는 생각으로 사리세요 생각을 하고 플레이하면 집니다 그냥 사리세요 무조건 사리세요 이 차에서 사렸는데요 이 차에서 사렸는데요 아예 안닿게 해야합니다 거리 아예 주지 마세요 거리 아예 주지 마세요 바누스님 지금 당신은 방심한겁니다 아니 그냥 주라구요 니 마 그거봐 자기가 가잖아 사람은 모른다니까 아직도 본인이 가서 저 고질라의 코수염을 자고 뽑으면서 어? 고질라가 하면서 코가 간지러워하면서 이제 열받으면은 딱 내 코가 왜 간지럽자고 바루스 너였구나 하면 걸리면 죽는데 본인이 바로 고진 라이코터를 잘 꾿고모면서 오 키우키우키우 와 이거 딱 딱이다 여기 제발 그렇지 빠지리éis 빠지AAAAA 하하하하하 mijn 이거지 개그 야 이거 저 바루스가 바루스님이 바루스님에게 죄송하지만 바루스님이 먹으면 안되거든 아 나 Tenet KTA도 사사사 지며 아 나의 감각이 나의 감각이 맞아떨어졌고만 이게 머리카락 사근도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이거는 징크스의 더듬이입니다 이 더듬이로 예상을 해서 궁극기를 쏘기 때문에 결코 빗나가지 않죠 좋았다 여기다 써봐 아 야 맞으면 안됐는데 아이! 루시안 쏜건데 루시안 분명히 저 구시에서 집가고 있는데 까비 오케이 굿 가자 돈 많이 멀었다 빠지는거 예상해서 뒤쪽에 이럴줄 알았지 개그 가자 고아! 좋다 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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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 좋아! 됐어! 돈 지조만이 생겼습니다 16분인데 지금 투코가 나왔어요 아 전부 바로스님 덕분입니다 아 긍정적인 면만 보자 바로스님 죽은건 아쉽지만 어쨌든 간에 잭스 적금을 내가 두번이나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투코가 나왔고 잭스한테 결국엔 딜이 들어가는 그정도의 딩크스가 되었다 아 아 까비 아 르블랑 정보법을 하고 있어 이거 지금 바루스가 애매하게 1킬 먹고 이랬으면 상황 애매해질 수 있었는데 지금 삐 튜윽 튜윽 하나도 안 먹으면서 금식 보여주면서 배고플텐데도 좋은거 하고 있어 이게 바루스님이 느낀 기분이었군요 팀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네요 이건 진짜 소중한 경험이다 앞으로 다시는 안 죽을거지만 이건 소중한 경험이야 이거 안해봤으면 평생 바루스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할뻔했어 나이스 좋았다 나이스 됐어 잘가 그럼 아 까비 빼야돼 일단 빼야돼 돌붕이 좋긴한데 붙는거 뺄 수 있으니까 딜이 안박혀 결과적으로 신지드랑 잭스한테 딜이 안박혀 만약에 이거 잭스가 이렇게 컸는데 돌풍같지 딜 하나도 안박혀 내가 조심하면서 크라켄 가야지만 아마 딜이 박힐거야 오케 아아 두명 잡았다 오케 사슬 오케 아이고 오케 나이스 르플란 나이스 나이스 좋다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가자 일단 나이스 오오 오오 가라 가라 가 가 가 오케 개그어측 보였구다 왜 바루스가 먹었어 노노 드실때 됐음 야무지게 사렸음 리얼 10대스인데 하하하하 잘 사렸음 잭스가 괴물 안됐음 통 돌았어 뭐 에어어어어이 가자 어 먹지 못하겠다 오케이 여기서 만족하자 응 근데 와아아아 이게 안죽네 궁극기 맞았으면 죽었어야지 이 자식 아이고 야 게임 끝나겠는데 헐 게임 끝이다 이거 새해 복 많이 받으셈 마지막으로 서로 할말들 하죠 곧 헤어져야된 어 이거 미니언이 미니언이 제법 버티는데 어 어 바루스 해내라 바루스 7초 바루스 수고하셨습니다 다소 아쉽네요 잘했는데 길은 야무지게 잘 넣었는데 결국에 마지막판 흠 승리하지 못했네요 아쉽습니다 아 이렇게 싸웠는데 우리는 안싸웠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건가 어 아쉽다 기억나 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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